어.. 오.. 오.. 무슨 소리야? 여기가 바로 어디라고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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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패같은 왜? 부패같은 영동! 부패는 음식이 남는데요 영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물건들도 많고요 맞아요 사과 가져왔어? 여기에 사과 쏟는 거 응 왜 이렇게 많아? 5만원짜리도 있어? 엄마가 가져가려고 했잖아 아하 통 쓰레기통 우리 통을 왜 이렇게 좋아해? 반지? 먹으러 가고 싶네 은은아 너무 뻔했다 뻔했다 한다 갖고싶게 갖고싶게 엄마 영화 좀 찍어 빨리 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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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해리언니 지금 오고싶다고 하는거 아니야? 아 그럼 어떡해? 어떡하지? 늦었는데? 어떡하 언니 미안해 저희 좋아하는거 다가 저희 제일 좋아하는거 부셔부셔 응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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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이요 끝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는 공연을 멈추고 억지로 웃으세요 바로 출발합니다 박수하면서 여러분은 벌써 첫번째 얘기가 생겼습니다 아 제가 아까 미리 말씀 드렸어요 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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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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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 안 될 거 알까요? 이게 뭔지 알아? 이게 뭔지 알아? 어 뭐지 그 어 이렇게 사진 찍는 카메라? 아니 인공이상 인공이상 우주로 날려가지고 우리한테 손실해 주는 거야 우주 보여주고 하는 거야 아래에 위에 바다 알아 아까보다 훨씬 두꺼워졌다 그치? 회전판 위에 도는 공은 왜 휘는 걸까? 이거 회전판에 공 돌리면 왜 공이 휘는 걸까? 택배가 잘 안 된다 아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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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나는 너무 기분 좋아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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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대체 캣티틴을 좋아했어 응 이거 사주자 아 그래? 캣티틴! 근데 얘 맞을까? 맞겠지 이게 꺼 있잖아 사주자 내가 어떤 작은 돈을 쓰면 큰 돈을 줘 나야 돼 큰 돈을 더 줘? 돈 버는 거네 그러면 쇼핑하는 게 돈 버는 거네 맞아? 아 싱싱해야지 그래 여기서 사수 한번 찍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 더 뒤로 가봐 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 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 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 누르는 거 없어 거기? 누르는 거 뭐야? 너무 조금만 해서 인식이 안 되나봐 하나 둘 셋 됐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분위기 좋은 하루가 될 거야 ола 넌 네 흰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